안녕하세요. 힐링의 등목입니다. 밤바다 보고 싶어서 급하게 김밥을 싸고 있어요. 파도 소리 들으면서 먹는 라면과 김밥이 너무 땡기네요. 함께 바다 소리 들으면서 락임먹어요. 김밥 포장까지 하고 출발할게요. 도착하자마자 빛의 적도로 라면 준비하고 있어요. 바다를 지키는 야생 시베리아 양옥. 집에 쏠 김두약 김밥입니다. 해외가 우윽 함께 락임먹어요. 파도 소리 들어 볼게요. 김치도 빠지면 안되죠 김밥도 함께 먹어요 김치도 면을 넣어요 김치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김치도 마찬가지면 김치도 마찬가지면 김치도 마찬가지면 김치도 마찬가지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연의 바다 소리 들으면서 라면과 김밥의 조화 환상적이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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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